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돼야 돼 여기서 흐르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지 예뻐 3개만 하고 나면 반죽을 다시 해야 되겠어 이거 넣고 반죽은 뭐라하게 내가 이따가 보여줄게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할 때 맥주로 이렇게 반죽을 해보면 바삭해 바삭바삭한게 바삭바삭 고기 지금까지 onboard Ko기 나무으로는 기름이 튀어나와요 튀어서 조심해 수빵은 엉망이 될 수 밖에 없고요 치우면 되니까 아무것도 안들어가고 그냥 멸치로만 장갑 하나로 다 써야 되겠네 장갑 하나로 다 써야 되겠네 치우면 다리가 많아서 꽃이 핀다 이쁘다 도둑이 모바다 이쁘다 고기를 묻고 고기를 믹서 그리고 이는 나이를 소니참 먹어볼래? 안돼? 소니참 이쁘지? 이렇게 이렇게 잠금이 무고 철김이 저요사는 예산튀김 못먹어요? 안타깝네요 목걸이 근데? 딸 따줄까요? 딸? 응 응 소니참 잘하네 양형아, 이거 꺼져보네 자, 자 양형아 씻어야 되는데 야도봐라 이쁘지 왜 너리야 근데 이거 세척 안해서 하잖아 정말 고생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 위에 세척했어 세척을 안하니까 너무 세척먹고 기계로 세척을 하잖아 응 근데 이거 다섯채잖아 인삼 다섯채에 이거 밀가루 밀가루 한개 한개 다섯채에 밀가루 밀가루 한개 반 밀가루 밀가루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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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wh 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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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칠 멸치 양념을 넣어서 양념이 죽는 것도 좋습니다. 양념이 죽는 것도 좋습니다. 양념을 사서 이렇게 해먹어야 합니다. 양념이 좋습니다. 양념이 튀겨요. 양념이 튀겨요. 양념이 튀겨요. 양념을 더 넣으면 더 더 더 잘 넣어서 고춧가루 맛있겠다 드디어 완성 이쁘다 잘했다 진짜 꽃같아 인삼 비김 오늘 완성 이쁘지요 짜잔 먹음직스럽다 이게 인삼이 굵은걸로 하니까 더 좋다 이렇게 굵은걸로 했어요 수고했어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